이와 아가조 팀입니다. 인사드리면 우리 세 분의 직원들을 모시겠습니다. 진기준님, 김경남님, 유한민님 어서 오시죠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자, 오늘 마친 모습에 진기준님은 김경남, 유한민님. 네, 어서 오십시오. 가운데. 가운데 있는 기사님들에게 시선 먼저 주시고 왼쪽 한 번 가겠습니다. 왼쪽이 시선을 하셨다가 오른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왼쪽. 오른쪽 한 번 가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는 김경남님. 극중 배역의 인물이 톡스타였습니다. 그렇죠? 지금의 모델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았나 이런 것인데요. 어떻습니까? 아까 팬들 보고 와 이랬었어요. 맞죠? 한 2년간? 아, 톡스타인데 그런 관상자가 나올 정도예요? 어, 저는 절대 톡스타가 아니라서 아직도 이런 자리가 신기하고 났어 있고 아닙니다. 제가, 네, 처음 오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상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신 여성분들이 드레스를 보여주셨는데요. 본인의 드레스가, 그리고 굉장히 표준의 드레스를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인물이로 해서 보냈습니다만. 어쨌든 뒷모습 한 번 더. 우리 기사님 부탁드립니다. 한 번 더. 아, 보이시죠? 보이시죠? 마이크색을 잠깐 볼게요. 뒷모습. 하하. 톡스타의 그 역할을 맡았던 어, 김기준님의 스피스파 아정을 특별했을 때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. 옆에 말퀴살 전해봅니다. 어떠십니까? 오늘 함께하신 우리. 어... 유한민이시죠? 아, 저희가 처음에 가서 너무 신기하고 떨리고 싶게 왔습니다. 그 옆에는 우리. 예, 김경단님.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? 거짓없는데? 네 어떻게 하셨어요? 좀 늦으신다고요? 잘 좀 늦으신다고요? 오늘 드라마 함께 하실 수 있나요? 네, 저도 그렇게 같이 시상식이 처음인데 오늘 연말에 영광스럽고 기분 좋게 축제에 즐기러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축제 마음부터 즐기셨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가운데 왼쪽, 오른쪽 역시 네, 좀 더 색다롭고 멋진 피드로 인사드립니다. 가운데 왼쪽 네 오른쪽 좋습니다. 네, 이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. 인사드렸던 길이와 바라조기였습니다. 좋습니다.